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 시상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 대상 하나흥냉상은요 수상작은 서울예술종합실용학교 레미제라블 축하드립니다 서울예술종합실용학교 레미제라블 팀이 대상을 받게 됐습니다 객석에서 멋진 환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서울예술종합실용학교 레미제라블은 대학생 작품으로 보기 어려운 완성력 높은 공연을 선보여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소감 들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 상을 저희에게 주신 대구 뮤지컬 페스티벌 심사위원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대구에 와서 공연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신 딘프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 관계자 여러분들과 대구 아양아트센터 관계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정말 많은 도움 주셨는데 저희 많은 도움 주신 교수님분들과 그리고 상하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 가장 뿌듯해하고 계신 저희를 이만큼 이끌어 주신 이의도 교수님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반년 동안 준비한 공연이 끝나서 다들 너무 아쉬워하고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저희가 공연했던 그 순간 다들 정말 너무나 빛났고 값진 시간을 함께해서 저는 정말 행복했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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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